완벽구비한 병만족! 본격적인 생존에 앞서 병만족이 열 번째 도전의 첫걸음이 되어줄 역사적인 장소로 출발합니다. 운동을 추는 거? 먼저 들어갈게요. 레츠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배에 맞다, 배에! 왜, 왜, 왜 왔어? 지금 이 지역은 올드바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올드바이요? 지도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안야라 거기랑 세렌게티랑의 한 사이 정도 되는 세렌게티 들어가기 바로 전 인류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유적 같은 게 있어서 열 번째 여러분들이 생존을 할 때 차립이라는 의미를 좀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굉장히 통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가 있어? 이게 뭐야? 불에 놨다 좀 정자 아니에요, 정자? 약간 무슨... 저기 주라기파크 같은데요? 와... 공룡 나올 것 같아요. 세트장이네, 세트장. 보는 것만으로도 병만족을 압도하는 신비로운 계곡 올드바이! 올드바이 계곡은 구석기 시대의 유적과 고대 인류의 화석들이 가장 많이 발견되어 인류의 고향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지진으로 갈라진 듯한 100m 깊이의 계곡에는 지층이 드러나 있는데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하빌리스, 파란트로프스, 오브스투스 등 각기 다른 시대를 대표하는 초기 인류의 화석들이 바로 이 지층들 사이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아, 이거 뭐야? 이 자국이야? 최초의 직립구에 자생이 발견된 건데 그렇다면 360만 년 전에 이 발자국은 어떻게 남아있게 된 것일까요? 화산 폭발이 잦았던 약 360만 년 전 두 발로 걷기 시작한 고대 인류의 발자국이 찍히게 됩니다. 이 발자국은 계속되는 지층의 퇴적으로 점점 땅 속 깊이 묻히게 된 거죠. 이후 계곡을 흐르는 물에 의해 지층의 단면이 점점 드러나면서 묻혀있던 발자국 화석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 여기 애기 발자국이고 여기 삼촌 발자국 360만 년에서 그 이유가 시작이 될 때 나는 그 증거죠. 아, 이게 증거 한자니아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한 해 약 70만 명 그러나 올드바이를 찾는 사람은 단 3만 명으로 부족한 역사의식 때문에 이 유서 깊은 곳이 외면 당하고 있다는 사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모르고 왔으면 유적지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고 왔으면 그냥 아니 모르고 왔으면 저기 땅 파는 데죠. 그러니까 뭐 건물 질러고 땅 파는 줄 알아. 여기도 야생동물이 있나요 지금? 이 안에도? 형님 저 앞에 기린 보여요? 기린 있잖아요 형님. 두 마리 아, 내가 세경이 형 키고 있어서 어, 저기 저기 형이 지금 노안이셔서 그러니까 어, 보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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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기린 있고 형 기린이었구나. 나 동상인 줄 알았어. 아까도 얘기하신 루카스 교수님을 초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루카스 교수님! 루카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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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그 발견된 유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표적으로 여기서 발견된 유적이 대표적으로 뭐뭐가 있는지 이 공간에 아우스왈로피테코스 이 공간에 호미닛 호모하빌리스 호모하빌리스 호모 레크라스 호모사피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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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유적이 아니 그럼 여기가 인류의 진화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호모사피엔나 모자 승리 nes 여기 대부분 젊은 호모사빗 이 콩나무 See 지금 저 얼굴 서있는 곳 아래에 차 층이 더 있는지 잘 보인다 그레이스 소일은 4층에 4층에 이렇게 살아야 100살인데 2만여 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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